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징시가 뚜렷한 특징 없이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색 한번 읽어드릴게요. 5G 관련주, 한진그룹주, 보톡스게임주까지. 5G는 연이틀 급등하고 있고요. 한진컬 같은 종목은 삼상입니다. 테마의 연속성이 보이는 이때. 과연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계속해서 수익이 날지 이분과 함께 찾아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이상르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상한가 기록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맞을 때 어떤 기분 들어요? 재집니다, 기분이. 너무 제가 솔직하게 표현했나요? 아니요, 좋아요. 그러나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 정도로. 제 덩치에 밥 안 먹어도 배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기분이 참 좋아요. 수익 나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상한가를 엄청나게 기록했던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진컬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삼상 중인데 내일도 상한가를 이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장되는 날부터 이제 8,910원에 재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4월 6일 날 20만 3천 원까지 이 상한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4방인가 그럴 거예요. 중간에 한번 하한가 가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상한가를 말 올렸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업들이 있었죠, 예전에. 이때 이제 상장주 열풍이 울면서 조선선제라는 종목이 이만큼 갈 수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밑에 보시면 이제 거리량 자체가 많이 없어요. 말 그대로 재상장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때 유통 물량 자체가 한 100만 조가 최대지 않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진카 루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담았더라면 지금 진짜 배부르게 서 있을 텐데 점심시간에 안 먹어도 배부를 텐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발행 주식 총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주잖아요. 여기에 우선주가, 발행 주식 수의 우선주가 몇 주입니까? 그러면 우선주가 53만 6천 주예요. 53만 6천 주에 이 중에서 내가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53만 6천 주 정도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의 총수, 주식이 보통 주들이 한 2천만 주, 3천만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만 주, 500만 주 밑으로 내려가면 와, 엄청 적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50만 주면 이거는 거의 로또 한 4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미리 선점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다시 한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거래량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보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래량들은 여기서 손받김에 대한 흔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 복은 아니다. 내 복은 아니다. 나는 다른 뭔가로 원칙 투자를 하면서 기본을 지키다 보면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시청하다 보면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이상로 선생님이 집어주 계시지라는 생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망주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더블체크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세요. 머니투데이 옆동네 M사, WST사 저희 모니터여원 두만서 추천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추천주 어떤 건지 저희 함께 더블체크까지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랜만에 어제 두 군데 증권사에서 더블OK 받은 종목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바로바로 이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MTN, M증권 방송 더블OK를 받았거든요. 추천 포인트 트와이스, 잇지에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데요? 저는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춤 쳐드렸잖아요. 잇지, 춤. 신인 가수예요. 가수 이름입니까? 신인 아티스트 흥행. 추천 포인트 써져 있네. 그래요. 그렇다 치고 일단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몇 명이에요, 근데? 7명인가? 7명이요. 맞네요. 자, 트와이스하고 그리고 있지. 9명. 우리 큰일 났다. 너무 나이 들었다. 돈 많이 벌어야겠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수들 자체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뭐랄까 이제 이런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만든 것은 유튜브거든요. 방탄소년단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과연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저렴한 가격 권력에 지금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JYP 엔터 보겠습니다. 오늘 1.25% 조정 나오고 있는데 작년 안에 진짜 뜨거웠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자, 보세요. 밑에 작은 박스권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5천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7년도 다음에 이제 39,800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고가군역 여기에 거래를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고가군역에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은 뭐라고 봐야 돼요? 결국에는 매도에 대한 매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번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3만 천원대가 저항이 돼야 잡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상루 전문가님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익실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올랐다가 고작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또 마찬가지로 윗고리가 달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 자체에 대한 상당한 저항권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것은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또다시 한 번 더 급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은 나오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조금 접어두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매물을 모두 다 흡수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 고가군역의 흡수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이뤄지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바라고요. 오전장 특징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또 오랜만에 M사들이 집중적으로 주목한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이 종목이에요. NTN 그리고 M사에서 봤던 솔리드라는 종목인데요. 5G 요즘 너무 뜨거운 템하다 보니까 중복 추천 나온 것 같아요. 솔리드,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추천 포인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솔루션, KMW보다 이 종목이다. 되게 자신 있게 오늘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11% 급등한 다음에 추천해서 강심장이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하단이 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솔리드하고 오이 솔루션하고 KMW는 같은 일을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업체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고 앞에서 얘기했던 KMW하고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기지국이나 안테나 관련 업체이고 그 차이가 있고 준비된 화면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5G 관련해가지고 새빨간 테망을 썼어요. 정리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통신 안에는 이 세 가지 기업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스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지국을 세우고 중계기를 마련하고 안테나를 세워야지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이 업체들이 첫 번째로 다 오릅니다. 이수페타시스, KMW, 에이스테크, RFHIC, 그리고 3G전자, CS도 오르고요.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장비에서 종목군들이 그 다음 투발두자로 올라간다는 거죠. 아까 전에 솔리드가 여기에 적혀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5G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검사는 개척 장비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이노와이어리스, 아니 DTNC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놓고 차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로 한번 보시면서 이런 5G 관련주를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원래, 원래 화면으로 솔리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잘했습니까? 솔리드? 뭐 괜찮죠. 괜찮고. 다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결국에는 5G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금제 비싸다 뭐다 얘기 나오지만 우리가 3G에서 LTE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는 엄청 많았거든요. LTE 요금제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다 LTE를 쓰고 있는 거고 다음 LTE에서 5G 넘어가는 시장인데 결국에는 지금의 가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년 뒤에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5G가 지금보다 더욱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다만 굳이 솔리드를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 왜 안죠? 왜냐. 이 기업은 이번에 영업이익이 10분의 1토막이 났어요. 물론 흑자지만 그래서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있는데 솔리드를 1위라는 근사치로 본다면 나머지 5 그리고 10인 종목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5G 안에서는 긍정적이다. 대신 다른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은 또 다른 5G 관련주가 있나봐요. 여러분들 열심히 저희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징주, 추천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전문가님 몫이에요? 네, 삼성의 CDI 한번 같이 보죠. 그것도 있고 한국 화장품. 그래요, 이거 봐요. 저 이거부터 할래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한안영 해제의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수혜주 찾기에 급합니다. 화장품 하도 많은데 굳이 왜 한국 화장품을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일본 화장품이어야 됩니까? 어, 뭐 많잖아요. 이런 관련 원리업체. 우리 안시네크가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네요. 자, 이게 원래 다 아재 개그예요. 안시네크가 지나야 되면 이제 느껴져요, 그게. 네, 아직은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기가 일단은 중국에 대한 관광객 회복 기대감. 이거는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까? 작년 12월부터 이게 나왔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갔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이 빠졌던 것이 바로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을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여타의 화장품주들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일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급, 기간의 수급이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너가 바닥을 탈출하는 그 코너인데요. 바닥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셨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으면 어떡해요? 바닥이겠죠. 그래요? 바닥 짚고 반등할까요? 반등할 겁니다. 일단 그럼 의견 일치? 좋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보시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시세를 한 번, 계단식 상승을 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파동이 3개가 걸리죠. 그러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장기평, 이런 자리들이 평균적인 가격보다 상당히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거기에 빠졌을 때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분명히 반등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다만 한국 화장품이 80점이라면 100점짜리도 있어요. 100점짜리. 네. KC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I. 여러분들 100점짜리는 KCI라고 하나요? 대한주로도 살펴볼 수 있겠죠. KCI. 이 종목을 우리가 새빨간 투자 시간에 하면서 제가 화장품의 어머니, 우리 아시는 아버지는 누구냐 물었는데. 그만큼 이 종목군 자체가 이 자리였는데 옆으로 행보하는 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걸 했죠. 그런 안도에 지금 신고가를 갔는데 결국에는 화장품 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피, LG생활건강 엄청나게 많아요. ODM, OEM도 요즘 많아요. 그런데 원재료 기업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장된 업체는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판단을 해서 한번 같이 본다면 이 KCI의 주가도 상당히 긍정될 수 있다. 이 기업의 대한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I 대한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럼 7% 저희 친 건가요? KCI? 아, 쳤죠. 지금 7%가 30% 넘었습니다. 지금. 마, 300원 했잖아요. 네. 은근슬쩍 저희 수익률 자랑도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속도 내서 살펴본 김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전장 종목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함께 살펴보자면요. 한국 화장품 했고, 솔리드 했고, 나머지 종목 골라주세요. 이런 거는 사실 너무 구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다음에 제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겠고, 이 기업은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삼성 SDI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중국 한안용 해제 그 기대감이랑 동일한 모멘텀인 거죠? 뭐 그것도 있고. 배터리 한안용이었는데 그게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수혜, 그리고 우리가 이 2차전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배터리가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보호를 던지게 됐다는 거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방송 봤더니 이분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시초가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급하게 들어갈 만한 수준이었습니까? 아니, 옆에서 부추기신 거 아니에요? 전부가 지금 살까요? 이렇게 계속 부추기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바로 갤럭시 시리즈에 배터리가 한 개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원래 두 개였잖아요. 착탈식. 하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갈 때는 바로 2차전지, 대응전지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10만 원대부터 2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뽑아낸다. 그것은 조금 저는 한계치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조금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 23만 원 전후로 상당한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만 원이 저항 부근이네요. 그러면 신규매에서도 좀 얘기를 보수적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돌파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올랐어도 여러분들 돈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보수적으로 관망 혹은 더 보다가 그때 한 번 타이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장세인 만큼 여러분도 오늘 궁금하신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총 4개 분석해드렸습니다. 알차게 시간 쓴 것 같아서 보람차고요. 내일도 알차게 여러분들 함께 18분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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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